나 입술 씹었어 둘 씹었다고? 입술 나 입술 씹었다고? 혹시 괜찮다면 나도 한 번 씹어봐도 돼 근데 이게 할 것 같다 아 그래? 어? 다 왔어요 처음 한다고? 응 혹시 나도 괜찮으면 같이 해도 돼? 안녕 너 어떻게 나 반지로 펴고 못 털어줬어 며토냐고 며토냐고 진짜 괜한 걸 말했다 요즘 리뉴얼도 치근떡 때문에 진짜 웃겼어 누구한테? 나한테 왜 그랬지 뭐 가자라니까? 아무것도 안 입고 밥 먹었어? 집에 있는 거 같이 먹었어 그렇게 먹을 거야 밥 먹을 때 앞으로 나한테 그렇게 밥 먹을 때 근데 제가 suffocating 밥 먹을 때 밥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